나는 조선 최초의 노프라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나는 선호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호해 커피 씻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호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호해 그런 선호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아름다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오혤오혤 정숙해 보이지만 놀땐 노는 여자 이 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선호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땐 노는 선호해 때가 되면 완전 미처 정숙해지는 선호해 거녀보다 사상이 올통벌통한 선호해 그런 선호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오혤오혤 에이 섹시 레이디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오혤오혤 오빤 강남스타 에이에이에 섹시 레이디 오빤오혤오혤오혤오혤오혤오혼오혠오혤오호오호 옹 오빤 강남스타일 아, 동생 영국고사가? 하늘이 노었습니다 rendering 구해라 오늘부로 이 궁궐れ 미친녀는 나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